2024년 6월 고3 모의고사 20번 멀티포시트은 다면적, 다면적은 여러가지 측면의 창의적 활동 창의력이 있으면은 이 창의력의 여러가지 이렇게 측면 이 활동에 대한 어떤 방해는 창의력을 방해하는 거 있죠 그 방해는 아마 놓여있어. 뭐에 놓여있냐면 프리멀처는 일은, 스페셜라이제이션은 전문화 일은 전문화에 놓여있다. 이런 창의력의 방해는 뭐에 있다? 전문화에 있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즉, 일은 전문화를 설명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죠. 교육의 방향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럼 전문화는 지금 선택을 한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하나의 능력 발전에 집중을 한대. 선택과 집중을 한대. 언제? 인생에서 너무 일찍. 그럼 전문화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전문화인데 이 전문화가 창의력이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 하이벌. 하지만 들어갔어.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나 발전하는 거야. 창의적 능력을 하나의 영역에서 한 영역에서 창의성을 발전을 시켜 한 영역에서 발전을 시키니까 위에 나온 말로 하면 뭐로 바꿀 수 있어? 전문화겠죠. 전문화를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한 것 뿐이야. 자, 이건 향상시킬 수 있대. 다른 영역의 효율성인데 비슷한 기술을 요구하는 다른 영역에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자, 그러나 지금 전문화는 방해가 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문화는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자, 그러나 들어갔고 근데 전문화가 지금 어떻대? 효율성을 향상을 시킨대. 자, 그리고 플렉서블 스위칭. 유연한 전환이야. 일반성과 전문성 사이에 유연한 전환은 그 다음에 전문화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전문화와 일반성의 전환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많은 영역의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화와 일반성을 이렇게 전환하면은 생산성이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다. 자, 지나친 전문화야. 그 결과 인포메이션 정보인데 외부로부터 그 외부 영역으로부터 어떤 영역이면 이용 가능하지 않고 underestimate, 평가 절하된, 평가를 낮게 받는 영역, 외부 영역으로부터의 정보의 결과가 있을 수 있대. 지나친 전문화는. 그 다음에 또 전문화가 들어갔는데 이 전문화는 이용 가능하지 않아 쓸데없는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생각이 좀 픽스니스니까는 좀 고정된 거를 이끈다. 근데 반면에 지나친 일반성이야. 근데 전문화랑 일반성이 쉽게 플렉서블하게 스위칭 된단 말이야. 플렉서블 스위칭 비트윈 제너럴티 앤드 스페서티 이즈 도움. 도움이 된다 그랬어. 근데 익세시브한 전문화는 지금 어떻게 돼? underestimate and unavailable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 마찬가지로 반면에 지나친 일반성 들어갔어. 이거는 코어즈 야기한다. 혼란, 애매함, 그리고 얕음을 야기한다. 그럼 여기는 지나친 전문화와 지나친 일반성 들어갔어. 두 가지 텐덤시 경향이야. 두 가지 경향 뭐야? 지나친 전문화, 지나친 일반성 이거는 위협이 될 수 있대. 지식과 기술의 전달인데 영역 사이의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 위협이 될 수가 있게 된다. 너무 지나친 거는. 그러면 창의력에 전문화는 방해가 되고 근데 전문화는 효율성은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화와 일반성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생산성이 좋아. 그리고 지나친 전문화는 조금 좋지 않고 지나친 일반성도 좋지는 않아. 자, 이때 왓은 관계되면서 왓이야. 자, 그러므로 발전에. 크로스 도메이니까 영역 사이 창의성의 발전에 최적인 것은 그러니까 창의성 발전에 최적인 거야. 그러니까 창의성에 방해가 되는 건 전문화라고 했던 말이야. 근데 창의성에 최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서포트 도와주는 거야. 지지를 주는 거야. 젊은이들을. 어떤 젊은이냐면 특정 영역에서 창의적 일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서포트. 이렇게 도와줘. 지지를 해줘.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창의적 일을 시작을 해. 그리고 창의적 일을 시작한 거와 정렬을 결합하는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얘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다른 영역과 분야와 업무로부터 그 업무에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창의적 일과 경렬을 결합을 하고 특정 영역의 창의적 일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 이게 영역 사이의 창의적 발전에 어떤 최적이 된다. 그러면 전문화는 창의력에 방해가 된다. 근데 전문화는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전문화와 일반성을 왔다 갔다 하면은 생산성이 좋아진다. 지나친 건 안 좋다. 얘기 들어갔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창의성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창의성을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격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적의 방법은 최적의 방법은 창의성을 시작을 해서 격렬을 젊은이한테 해줄 수 있도록 서포트. 도와준다. 이 얘기야. 근데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 도전과 실패 얘기 지금 아니고 전문 지식을 전수하려면 집중적 투자 얘기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지우면 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자. 이 얘기 지금 안 들어갔고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이 특정 영역 여기서 지금 마지막 문장을 답이라고 보면 되는데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지금 창의성. 이 얘기죠. 영역 간 활용되도록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영역과 다른 분야와 다른 분야로부터의 지식과 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영역 간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야. 영역 간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된다. 서포트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답은 4번 So if we could make this resolution or see the solution or put them up to the table. So then we can make this resolution. cooperative means that we are good.